안녕하세요 아노 1800 오픈베타를 시작하게 되서 한번 받아서 플레이 해봅니다 일단... 사양을 봤을 때 그대로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980 이거든요 음... 다시 시작부터 눌러야 되나? 자동으로 재시작 안하나? 자 캠페인 어디까지 되어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캠페인부터 시작해보죠 자세한 안내, 간략한 안내 자세한 안내로 초성화 유럽 배경인데... 중국인 같은 사람이 있네요 나머지는 다 유럽인들이고 휘장 저 기차가 별로 마음에 안드는데? 대로 아... 난이도가 있네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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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처음이니까 보통으로 하죠 일단 일단 뭐 다 해봐야지 건물도 여러개 있고 뭐 이래야지 이게 딱 산업혁명 시기 배경이거든요 이게 과연 어느정도까지 돼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어라? 방송이... 이중으로 돼있었네? 이제 소리가 좀 안올리겠죠 아까 좀 울리는 것 같았는데 이제 소리가 좀 안올리겠죠 다시 소리가 전혀와요 다이너마이트 피싱 그래서 그냥 더 duty 이것은 자세히 부어치러 다이너마이트 피싱 다이너마이트 피싱 진짜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 다이너마이트는 무사태평한 삶을 살았지만 한라의 편지를 받은 당신은 이제 구대륙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끄러워. 소리 안나게 할 수 없나. 다이너마이트 선택하여 배근처에 있는 물고기 때를 맞춰보세요. 물고기를 배에 전부 실었으면 배를 해안의 판자집에 가까이 된 후 구대륙으로 가는 여행권으로 교환해 보세요. 배를 왼쪽 클릭으로 선택한 후 원하는 지점을 오른쪽으로 클릭. 안 되네. 먼저 이동을 하고.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고. 가서 확보하고. 클릭하고. 거리 좀 벌리고. 다시 클릭. 클릭을 하고. 이씨 못 맞췄네. 자 물고기가. 자 물고기를 이제 3마리 다 했고. 아 저기로 가야돼? 자 물고기. 안전하자. 어디서는 어디서 도와줄 그지. 여기가 받았다. 빨리, 여자들. 곧. 아. 아끼는 것 같다. 마땅. 어. 캠페인이 뭐가 좋음 맵 하나에서 캠페인이 그만 끝나네요 bowen your steptoe' nope when you stole away a tiptoe, leaving the family burden at your little sister's door Our father is accused of high treason, dare you to believe it! I am terribly shaken, it must kill him, please come home, we need you 유럽에서 어디 지역인 거야? 아따, 성원 엄청 크다 아이씨처럼 아이씨 야아 아멘 아멘 우리는 제 doesn't have the order it gets done yet we'll never be done with his obligation looks like death claimed the wrong brother no matter how few were here very few people loved mine nobody likes a traitor let alone his tainted offspring better make yourself scarce 아멘 소리가 참.. 뜬금없네 진짜 조용하겠네 뭐.. 아직 여기..사과 같고 한 입에서.. 두 개.. 뜬금없는..? 뜬금없는 Hawksu.. 천국의 São일.. barefoot.. 한참이로 자리할 때 한참이로 인해 높은 보시고 은이의 가족이 박스대를 잘 봤다 이 데이플리에 도움이 됩니다. 농업시대? 일단 주택이 총 10개 있어야 되네요. 어떤 것을 어깨우시지 않으니? 어떤 것을 보관하시나요? 이런 것을 만나는 것 같애, 당신은 이렇게 위협에 보관하는 것 같애, 당신은 그 상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 부활을 확인하기 위해 그 상태를 더 고통하는 것입니다. 흐흐, 잘못했어. 흐흐흐, 멍청, 불어서, 자신들, 자신들로 선택하자. 야아... 대단하다. 자, 열 개 다 지웠어. 지울 수 있는게 지금은 생산 시설 복제? 다 잠겨 있어서 못하네 그냥 기다려야 될 것 같네요 지금은 아 그래? 아 그래 뭐 그랬는데 아멘 아멘 곧 다 될거고 아멘 아 여기 있었네요 단축키 없어 근데 게임속 돌리기 키패드 플러스 키패드 마이너스 ZC 그룹선택 1,2,3,4 뭐가 옵션들이 좀 있네요 자 곧 50명이 됩니다 퀘스트 50 됐다 아멘 아버지는 우리 손에 앉아있지 우리 하나의 프로스펙트는 그런 곳에 앉아있을거에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그룹선택을 얻을거에요 제거 제거 라고 되어있는데 뭐 누르지도 안 듯 되네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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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양어장 부터 건설 해야겠군요 양어장을 짓고 창고와 교역서 창고는 있는데 교역서는 없는데 농부, 시장, 목재 아직 교역서는 없죠 집은 또 재야 되나 일단? 이게 뭐지? 의미가? 의미가 모르겠네요 집을 더 지으란 건가? 일단 지워보죠 지었고 맞네 양어장을 하나 더 지어놓을까나? 음 보자 지었고 농부는 계속 유치되고 있고 이제 이게 되나 봐야겠군요 철거불가 더 많은 주민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주민이 필요합니다 계속 안되네 이거의 의미를 모르겠네요 이게 뭐지? 사람수인가? 생긴 거 보면 사람수 같긴 한데 이제 곧 완료되겠네요 이제 곧 완료되겠네요 쉽고 생긴 건가? 칼스토크 큰 부산을 터뜨려야 할 것 같다. 이곳에 좀 생기고 싶어. 오늘의 모든 것들은 잎을 잎을 잎. 더 필요할 것 같다. has been revealed it's been a long hard day the people need to rest and maybe wet their whistle 슈넥스, 농부, 선술지 폐허정리, 소형창고, 건설 교역소 또는 창고까지 길에 연결하세요 소형창고, 건설 교역소 소형창고, 건설 교역소 소형창 eru credible 이거 교육사 아니냐? 교육사 창고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미 했는데? 교육사 창고 교육사 창고 교육사 창고 교육사 창고 교육사 창고 교육사 창고 자, 두 개 지어놨고 자, 두 개 지어놨고 감자 농장 자, 두 개 지어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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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렇게 해야되네 다시 쭉 있고 얘를 클릭해서 요만큼 감 잡아 사고 또 농장들을 지어야겠네요 다 팔팔 이렇게 돼 있네 농춧대 잎도 한 칸씩 올려야 되나 이런 놈은 되겠죠 그리고 노동력 부족해 집을 더 지었어야 됐네요 미리 미리 집을 더 지었어야 됐네요 미리 집을 더 지었어야 됐네요 미리 미리 도로를 도로를 여기까지 내고 Ну 아냐 얘는 짓지말 자, 이렇게 하고 헐 슈넥스 4톤 이제 여기 만들기 시작할 거고 농도 그죠? 유지 많이 하지 않았나? 더 해야 되나?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식량을 더 해야 되나?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더 알려면 돼! 2. 3. 3. 4. 4. 4. 4. 4. 이게 왜 청사진 보던지를 모르겠네. 그때 없었나? 소재가? 쉐넷스를 줘버렸어요.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고 있네요. 잊어버리고 저기를 선술집으로. 이거 뭐냐? 못 돌리나? 잠시만요. 잠깐만 있어봐. 선술집을 왜 돌려서 못 짓니? 잠시만요. 하고 소방서 해서 길을 내고 하고 저 마을놈의 작업복 줘야 돼. 선물공장 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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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폭도가 보이지 않아요. 여기 있네. 폭도가 보이지 않네. 폭도. 어디 있니 폭도. 여기 있구나 모두가 운행을 하고 싶어 캠페인이 뭐랄까 스토리가 이렇게 장대하게 있는게 아니라 그냥 짧게 짧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참고해 와... 롱이 모임 롱이 핸 적게 남편 대단한 아멘 이 녀석 채가 죽는 이 삶의 어휘리니! 솔직히 당신의 엔클을 정말 지켜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녀석에 적혀졌지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지. 만약에 어떤 변호사의 희생과는 이를 선물할 수 있는지. 엘파드 해결하여 일정한 돈이 부족하지만. 안되면. 저의 티란이 못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시 제 문화가 가고 싶어요, 현실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헤밤이바드, 고맙게 제船, 누구나 원하시게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좋습니다. ... ... ... ... 그리스도의 손에 닿는 것, 하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게임을 말합니다. Maybe Edvard will try to prevent us from owning a shipyard. 하지만 지금, at least let's house those workers. You reached a new milestone. 모으셨다면 고 meillä. 회사들이 수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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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소중한 위치에reichen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곳에 기계할 수행할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옥수퍼 괴로이드의 자리에 살해의 도검에 방해서부터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은 제 맥주의 장점을 하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our publishing house is already well underway far be it from us to make the foreman work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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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료가 모자라네. 안녕. 벽돌이 나오네. 점토매장지. 고매장지. 다 바꾸는 게 포인트였던 것 같은데... 몰라가지고 그냥 멍 때리고 있었네. 일단 모은 걸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하고... 자, 됐고... 이게 무조건 플레이 되고 있었네. 건물 잠금이 해결됐고... 고매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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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은 보자. 노동력 부족. 농부가 없나보네요. 농부가 없어. 고매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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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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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노동자가 만들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필요한 노동력이 종류가 뭐인거야? 농부 부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두 군데만으로 지금 커버가 안되네요. 한 3, 4군데는 더 만들어야겠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안 열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안 열려고 그랬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도 안 돼? 아 벽돌이 없구나. 벽돌이 없어. 벽돌이 없습니다. 벽돌이. 일단 길부터 내야겠네. 건설제 부족. 뭐가 부족한데? 나무가 모자라네? 나무가 모자라요. 나무가 모자라요. 나무가 모자라. 나무가 모자라요? ету? 이제 소를...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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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없어. 이제 벽돌도 생산하네요. 벽돌도 생산하고 제빵소, 재분소, 돛제작소 다 만들어야 되네. 벽돌을 얼마나 만들려나 모르겠네요. 점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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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돌home. 여기에 창고 하나 만들면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나중을 생각해서 보자 왜 안되냐? 왜 안되냐? 길이 이어졌죠 그러면은 이어진거 맞지 이거 아 이어졌구나 이제 이어졌어요 뭐야 왜이래 그래 이어졌지 창고 그 놈의 창고 다 됐지 낭만 나 나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이렇게 해놓고 돛 빨리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이 10개 필요하네요. 생선 생선 좀 팔아라. 생선 팔자 생선. 어떻게 파냐. 자 이렇게 해놓고 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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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리네 이렇게 해서 팔면 되고 아, 저기 불렀네 아 Jah 아, 예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내 가족을 가져왔어 내 가족을 가져오고 여기 뭐예요? 내 가족이 내 가족은 내 가족은 내일 부착 Orca 내 가족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도착하기 전에 다 타겠는데 이러다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기까지 가라고? 이제 꺼냐라.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네요? 여기는 농부라고 떠야 되는데? 여기 노동자라고 뜨고? 노동자가 좀 오자라네 지금. 저기요. 저기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직 광산을 못 만드네요 성실을 지지 못합니다 이들은 열정을 창받는 것입니다 엘벌드의 피시를 우려합니다 엘벌이 잊지 못합니다 엘벌이자를 지지 못합니다 넌 엘벌이 지지 못합니다 펜이자의 자유가 엘벌이 이슈가 없습니다 너무 잘 관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저희 사랑하는 우리의 능력이 불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 예언을 하고싶을 겪고싶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이 불쾌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이 불쾌한 것입니다. having to stop. 바로 그의 능력이 불쾌한 것입니다. 저의 능력이 불쾌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불쾌한 것입니다. 그의 능력이 불쾌한 것입니다. 이 WILLIAMS은 그의 아버지를 가장 많은 관심을 주 ceremony. 수상자들이, 지시를, 학생들여, 중학학방부입니다. 예상집이 심해진 게 이렇게 미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상생님 사실은 믿는 게 뭐 알았을 텐데... ...내가 많은 관심을 측정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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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d never put a ha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야 이거 공략을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옳은 조건을 모르겠네. 왠만큼 채워다 준 것 같은데... 안 올라가 있단 말이죠. 왜 시야 돼? 안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럼... 안 나요? 안 나요? 안주. 어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용히 해, 일자들. 새로운 터냅스처럼 해결해 주고 싶은데 저택은 끓이 안 돼. 모든 꽃은 흙이 있는 것이다. 소시지가 없어 빵이랑 소시지빵이 왜 안 만들었구나 내가 알았지? 이제 알았다 알았지? 알았지? 응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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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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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love is all we ever wanted. Game sav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2장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철광석? 이제 2장이네요. 이제는 철광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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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남자분과 다른 남자분이 지났습니다. 전혀 아무것도 없었지요. 만약 당신을 찾으세요, 부딪히 말하자면, 부딪히 말하자면, 부딪히 말하자면, 부딪히 말하자면, 우리의 남자분이 지났습니다. 무엇이 발생할 때, 조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어린이들끼리 여기에서 그 어린이들끼리 어떻게 부을래요 너는 그 어린이들끼리 그는 그녀는 그녀의 피치한 마주가 새벽의 새로운 세계에 그녀의 불가능한 영향을 어린이들끼리 어린이들끼리 아버지 전혀 예상들을 그는 그녀의 스타벅 첫 장소로의 공사. 그.. 요청을 맞은 것입니다. 제가 그는 매우 참고하였을 때 복잡한 진심으로 말한다. 우린 우린 이곳에 대해 우린 지혜지 못한 것입니다. 우린 가르치고 문자의 논의는 Thomas.. 우린 를! 오, 저는 문득 기억을 기억을때는 그는. 수화하고, 그리스도, 그는 모든 것들을 돈을 얼마나 줘야 되는 거야? 어? 하하하하 여기서 더 못하네요? 계속하면 안 되겠지 아마 연결하면 또 안 되겠네요 일단 캠페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